안녕하세요. 영어반 공개반입니다. 매일매일 공개처럼 영어를 접해보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게.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운단다.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날이야.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날.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너의 감정은 소중해. 내가 듣기 위해 여기 있잖아.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너는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해보자. 때때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게.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운단다.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날이야. 너의 감정은 소중해. 내가 듣기 위해 여기 있잖아.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너는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해보자. 때때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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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게.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운단다.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날이야.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날이야. 너의 감정은 소중해. 내가 듣기 위해 여기 있잖아. 우리의 감정은 소중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너는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너는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너는 매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해 보자. Let's take things one step at a time. Let's take things one step at a time. 때때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야. It's normal to feel a little scared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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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rmal to feel a little scared.